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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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We back again! AGEX Let's play! We are AGEX! Nice to meet you! 사랑인지 일련기가 막혀 뭔데 사람 없는 데로 갈까? Show me baby 뭐든이 무서운지만 해 baby 일루왕, 일루왕, 일루왕왕왕 헬로, 마이네미스 인영 헬로, 마이네미스 효준 헬로, 마이네미스 재영 헬로, 아임 명고 헬로, 아임 진진 아임 마이네미스 인영 저희 AJAX의 신곡 능구렁이는 경쾌하고 그루브한 사운드의 펑키룩 스타일의 곡입니다 풋풋한 남녀간의 사랑을 현실감이 넘치고 재밌는 가사들로 표현을 풀어낸 곡이에요 그리고 이번 능구렁이 곡에 랩메이킹에 직접 리더형이 형군이 형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인트 안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브릭잇다운 브릭잇다운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일단 보시다시피 그게 리얼이어서 진짜 놀랐어요 브릭이가 딱 눈앞에 있을 때 거의 믿기지 못할 정도로 놀랬는데 근데 일단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도 많이 들고 이제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승진 뭘 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재영이가 꽃 비주얼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재영이가 네, 잘생겼죠 잘생기 때문에 말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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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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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명이 있어요 혜명이 있어요 뭐랄까 그냥 멤버들이 가끔 이렇게 놓치고 하고 털털하게 놔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놓치고 가면은 나중에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 더 해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잔소리가 많다고 그런 것 같아요 1, 2, 3 아 뭐야? 주세요! 승현비! 유치하게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내일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과 일본 동시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병행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원래 싱가폴도 프로모션 계획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싱가폴도 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중국이나 태국이나 대만이나 중화권도 많이 진출을 기회가 된다면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KM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AJAX가 또 세 번째 싱글 앨범 눈구렁이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JAX 또 눈구렁이로 컴백 활동하니까 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JA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reak i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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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마주치면 너는 계속 구해 돌려 Do it 섹시해 네 몸짓에 난 어울려 할 수 없는 비밀 보러 누워 너의 지방 아닌 내 맘 먹고 갈라니까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 누굴까? 남자 누굴까? 난 족시킬 만한 남자 누굴까? Go Lady Go Lady Go Lady Come Tell Me What You Want Go Lady Go Lady Come Tell Me What You Want Go Lady Go Lady Go Lady Go Lady